핫한 귀신과 함께하는 터키쇼 고스트 스타 오늘의 귀신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서지는 가뭄고림자 입주쟁이예요 네 입주쟁이씨 여자 귀신통에 입주쟁이씨만 쏙 빠졌다는 체보가 있었는데요 알고 있었나요? 수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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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씨 착한 연지 아가씨 도령님과 사랑을 했네 질투쟁이 채용이가 거짓 소문 퍼뜨렸어요 샤바 샤바 아이 샤바 억울한 연지 아가씨 억울해요 참는해! 샤바 샤바 아이 샤바 거짓 소문 정말 나빠요 거짓 소문에 고통받는 억울한 억울한 연지 아가씨 그 누구도 아가씨만 믿어준지 않습니다 어머니 사실이냐 어찌 그런 남 사실은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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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샤바 얼마나 속상했을까 샤바 샤바 아이 샤바 입주쟁이사연송 샤바 샤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큰 애연이 됐어 정말 고마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